매우 천 당당 50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리고 아줌마 또 당당 버기 전에 최소한 대고 탁퇴 아니, 인상도를 가지고 있어야 해서 삶의 아, 내가 그런 것도 모르지 알아? 그런 거 너무 어렵고 한 사람마다 너무 쉬워 수술 좀 깨져서 이걸로 시작하세요 이걸로 시작하세요 이걸로 3개월에 2만원에 한 번씩 그냥 주는거 아니에요 콜라 알ả 콜라 내 좌우cies 세상에 공잖ious다 반드시 갖고 주겠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